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의 아파트 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비수도권까지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동계 공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아파트 거래량이 3년 연속 3만 건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소식 박준호 기자입니다. 5천 세대가 넘는 부산 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85제곱미터 평형 매매 계약이 올해 1분기 9건, 2분기 16건, 3분기 14건 이루어졌는데 4분기에는 아직 1건밖에 없습니다. 대출 규제로 지난달부터 매수세가 움츠러든 겁니다. 한국은행이 한 차례 금리를 내렸음에도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 영향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54%였지만 지난달에는 3.94%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풍선효과로 대출이 몰렸던 2금융권 또한 정부 규제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이 돈출을 조이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 시장 침체는 당분간 더 깊어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연간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만 9천여 건, 지난해 2만 8천여 건, 올해 11월 현재 2만 6천여 건을 기록 중입니다. 3년 연속 3만 건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같은 침체는 지난 2006년 매매 통계가 공개된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은 규제를 하더라도 지방은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지방주택 매매 가격이 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